알코올 측정 MQ3 이라고 해서요 알코올을 측정하는데 뭔가 특화되어 있나봐요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일 오른쪽이 VCC구요 그 다음이 GND고 그 다음이 DO고 AO다 그죠 이게 VCC 5V를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요게 GND 마이너스를 말하는 거고요 이게 DO고 이게 아날로그 형인데요 이 사람 헷갈리게 DO라는 걸 만들어놨는데 라이브러리에서는 DO라는 걸 쓰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5V 블러스 마이너스를 연결하고 이 아날로그 핀을요 아두이노의 아날로그 포트에 적절히 연결을 해주면 사용을 할 수가 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간단하죠 블러스 마이너스 연결하고 아날로그 핀을 일단은 아날로그 0에다가 꽂아두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아두이노의 파워를 딱 굴려주면 얘는 뭔가 작동 유무를 할 수 있는 불이 들어온다 그죠 라이브러리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냥 스케치에 라이브러리 포함하기 라이브러리 관리 순서로 들어가셨어요 검색하는 데다가 MQ3 이라고 일단 검색을 해 봅니다 MQ 유니파이드 센서 MQ 유니파이드 센서라는 라이브러리가 나온다 그죠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설치하면 파일 예제 MQ 유니파이드 센서 가면 MQ3 이라는 거 나오죠 애를 눌러 가지고요 딱 보면 설명과 함께 샘플을 돌릴 수 있는 코드가 쭉 나온다 그죠 그 다음 핀이 아날로그 3으로 되어 있네요 그럼 얘를 제가 아날로그 3으로 옮기든지 이 부분을 아날로그 0으로 바꾸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면 되겠죠 얘를 아날로그 0으로 바꾸겠습니다 MQ3에 맞게 자기네들이 맞춰 놓은 거니까 이 부분은 왜 이렇게 쓰냐 라기보다 그냥 당연히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여기 AB 세팅하는 게 있네요 알콜은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하는데 여기 다르게 돼 있네 지금 벤젠으로 되어 있네요 벤젠으로 되어 있으면 안돼요 저는 알콜을 할 거니까 A에다가 얘를 집어넣고 여기다가 이걸 집어넣고 일단 이렇게 해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제가 볼 때 이 캘리브레이션 메커니즘은 그런 것 같습니다 사용자가 알콜으로 입김을 불지 않는 그런 그 공허한 공기 상태에 있을 때 그 때에 이 센서 값을 측정을 해서 그 베이스로 깔고 거기서부터 변화되는 상태를 어떻게 값으로 출력하겠다 그렇게 써 가면 되겠죠 그래서 얘를 결론적으로 float 데이터 이렇게 받아서 출력하면 끝나는 거였습니다 간단하죠? 이렇게 해서 되는 거 한번 볼게요 측정되죠? 여기다가 그냥 입김을 한번 불어 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안 나오죠? 이제 가글을 한번 해 보도록 하죠 조금만 그냥 눌렀다 떼면 알콜 측정 결과 0이 나오죠? 그리고 녹색불이 들어온다 그죠? 이거는 훈방주치죠? 근데 이제 술을 먹어 보겠습니다 아 이건 술이 아닙니다 참고로 가글입니다 이렇게 먹고 입을 상쾌하게 만든 채로 이거를 불면 자 이렇게 0.03이 뜨면서 면허정지가 되는 거죠 바로 딱지 끊기는 거죠 이렇게 해서 알콜 측정기가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이렇게